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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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성들을 응원해주러 왔어요! 진짜 많은데 진짜 많은데 성내하는 거 아니죠? 감동? 나 가면 좀 먹어 생각보다 우리 중에 제일 꺼야 아 치킨? 완전 안해 다시 가져가고 치킨! 치킨! 치킨 맛있게 먹을게요 갈게요 형 치킨 좀 가져가고 잘하고 치킨 맛있게 먹고 빨리요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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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찬입니다 아 진짜 많은데 계속 들어오시는데? 어 900분이 들어오시는데 와 진짜 많이 카메라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해찬님 머리를 찍어보려고 자 해찬님 머리랑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요 짜란! 우리 막내 씨. 안녕하세요. 어? 저는 맏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원들 잘 챙기고 동생들 이렇게 해도 잘 연습해줬어요. 고맙고. 야, 처음에 나온 팀이다. 너 이거 붙을 때 있잖아. 이때 많이 나오지 말라고. 나도 뒤로 갈 테니까 너도 뒤로 가야 돼. 우와. 초록 바다 같아요. 잔디 같아요. 약간 너무 떨려요. 진짜 약간. 제가 산업 한 곳 중에 정말 제일 많이 와주셔서 더 더 약간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스테디 찍을 때 브룩크룩 찍을 때 할 때 있잖아. 그때 같이 360도라고 할 때. 그때만 조금만 떨어져서. 네네. 지금 세트 아까보다 좁아지긴 했어. 지금 하나를 아트 라츠 고! 가자! 야! 야! 멤버들 홀트! 멤버들 홀트! 멤버들 홀트! 갈게요. 으윽! 하이 조금만 더 아트!! 아트! 아트! 아트?! 아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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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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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즈니에 비하셨어요. 너무 잘했습니다. 너무 잘했습니다. 약간 행복했었어요. 많이 와주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시즈니들 너무 예쁘다, 아니까? 현실적으로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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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